내가 진심으로 구하는지 다른 사람의 평가도 견해도 아닌 성령의 역사와 함께 하심에 달려있다 내가 진심으로 구하는지는 한동안 성령의 역사로 내가 변화되었는지 하나님은 알게 되었는지에 달려있다 성령의 역사로 너의 성품은 변화되고 믿음의 관점이 점점 더 순수해진다 변화되었다는 것은 성령의 역사를 뜻하지 하나님을 얼마나 오래 따랐는지 하나님과는 관계없다 내게 변화가 없다면 성령이 역사하지 않은 것이다 내가 봉사해도 그것은 주옥을 얻기 위한 것 가끔 봉사한다고 성품이 변화되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 나라의 봉사자가 하나님 나라의 봉사자가 필요하지 않으니 그들은 결국 멸망될 것이다 성품이 다 성품 변화 없는 자가 온전케 된 자를 섬기는 건 하나님 나라에 필요하지 않다 성령의 역사로 너의 성품은 변화되고 믿음의 관점이 점점 더 순수해진다 변화되었다는 것은 성령의 역사를 뜻하지 하나님을 얼마나 오래 따랐는지 하나님과는 관계없다 하나님과는 관계없다 하나님을 얼마나 따랐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